안녕하세요. 도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수진입니다. 어, 이렇게 담아서 신인상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90년대 갱스터 힙합을 재해석한 강렬한 사운드의 No More Dream은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2013년 가요계 신인상을 휩쓴 강렬한 강렬한 팀 방탄소년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시상소감 들어볼게요. 아, 정말 생애 한 번 꾸니 신인상인데 이렇게 너무 좋은 시상식에서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저희 회사에 방시혁 피리님, 최영구 대표님, 최유정 부사장님, 김신규 이사님, 윤석준 이사님, 남서 팀장님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빅킨치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팬 아미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무대로 앞으로 더 차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